이번 시간은 370페이지 펌퍼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펌퍼 쪽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펌퍼를 보시면 펌퍼 에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나오죠 먼저 왕복 펌퍼가 있죠 피스톤이나 플렌즈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는 왕복 펌퍼가 있고요 왕복 펌퍼 그리고 원심 펌퍼가 있습니다 원심에 의한 와끔 펌퍼라고도 하죠 원심 펌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인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심 펌퍼죠 그러면 왕복 펌퍼에는 거기 뭐 피스톤이나 플렌즈 워싱턴 펌퍼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뭐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되고요 그래서 플렌즈 펌퍼나 피스톤 펌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스톤 펌퍼 플렌즈 펌퍼 피톤 펌퍼 그리고 워싱턴 펌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원심 펌퍼는 많아요 원심 펌퍼는 종류가 많죠 와끔 펌퍼라고 되요 영어로 센츄리 퓌퓨터 펌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블루트 펌퍼 터빈 펌퍼에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심정 펌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심정 펌퍼는 깊은 우울 물을 양수할 때 쓰는 것을 심정 펌퍼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울 펌퍼나 수중 모터 펌퍼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차이점은 이거죠 보울 펌퍼는 모터가 전동기에요 모터 전동기가 지상에 있는 게 위에 그러면 수중으로 안 들어간 게 보울 펌퍼에요 그래서 모르면 보이니 전동기 보인다 그래서 보울 이렇게 하면 되요 그러면 수중 모터 펌퍼는 이 모터 전동기가 수중의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수중 모터 펌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정 펌퍼라는 것은 깊은 우울 물을 양수할 때 사용되는 것을 심정 펌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클로크 펌퍼는 5배수용 펌퍼에요 그러면 보통 5수나 배수는 찌꺼기를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펌퍼로 보면 고장이 나버리죠 그래서 찌꺼기를 합류한 고용물이나 이런 것을 합류한 배수를 갖다가 5배수 펌퍼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논클로크 펌퍼고 유일하게 시험 남기 5번의 라임 펌퍼에요 이 라임 펌퍼가 나온 것은 사실 온수순환형으로 사용된 라인이잖아요 같은 라인으로 흐름을 보내준다고 해서 라임 펌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류형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준다고 해서 축류형 펌퍼 이렇게도 칭해 라임 펌퍼 축류형 펌퍼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임 펌퍼 축류형 펌퍼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온수순환용 펌퍼에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급탕이나 난방 쪽에서 순환용 펌퍼로 생긴 라임 펌퍼다 옛날에 기름 볼륨이 빨간 모터 설치되었죠 그게 바로 라임 펌퍼 축류형 펌퍼다 그래서 온수순환용 펌퍼로 사용되는 거에요 그것이 출제가 됐고 기타 펌퍼로 기어 펌퍼 기름 반속용에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제트펌퍼 소화용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펌퍼의 소요동력 등 나오죠 여기에서 계산 문제는 두 번 냈었죠 축마력 계산하는 거하고 축동력 축동력이든 축마력이든 계산할 때 축동력 축동력 보는 문제는 이렇게 되죠 물의 단위 중량을 분자에 두는 거죠 물의 단위 중량 물은 1입방면에다가 1000kg가 되겠죠 물의 단위 중량에다 양수량을 곱하는 거에요 그럼 총 물의 무게 아닙니까 양수량은 입방메다퍼민이에요 분당 몇 입방메다퍼민이에요 여기에다가 전양정을 곱하는 거에요 물의 무게에다 전양정을 곱하면 무엇이 됩니까 총 1의 양이잖아 이것을 동력이 하는 힘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1kW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102kg이죠 102kg을 1ms 초당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것이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 2분이잖아요 곱하기 60을 해서 우리가 6120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밑에 계산식 6120이라는 수치는 이걸 의미합니다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는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것만 주의하면 되요 양수량 이거 단위 맞춰야 된다 입방메다퍼민 이거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 낼 때는 저거 저거 좌 같은 수치로 이제 낸 거죠 그러면 이를 써야죠 시간당 예를 들어서 시간당 32방메다 이건 시간동 시간당 33제곱메다 이러면요 나누기 60 해주면 되는 거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럼 0.5를 대입해서 푸는 거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마력은 다르다 축마력은 이 상수가 달라진다 축동력이 그럼 마력계 1마력은 75kg잖아요 75kg가 1m 세크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곱하기 65하니까 4500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4500이 오는 거에요 축동력이든 축마력이든 그럼 계산 문제 냈고요 혹시나 해소량으로 내도 자 그러면 축동력이 충분히 효율하고는 반비례죠 그러면 양수량이나 양정하고는 비례의 관계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정은 낼 수 있다고 진짜 냈죠 373페이지 펌프에 양정에서 낸 거죠 양정은 물을 뿐 높이라 생각합시오 원래는 압력차인데 그래서 실향정 개념 가지고 냈었죠 앞전에 박스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자 펌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펌퍼가 있었어요 펌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뽑아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흡입구예요 흡입구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흡입간 되겠죠 이것이 흡입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출관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토출관이 이렇게 나가요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면에서 펌프에 이 중심축까지 뽑아 올리는 것이 흡입양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흡입양정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붙겠죠 이게 토출양정이 됩니다 토출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고려한 것이 실향정이에요 이 두 가지만 플러스한 것이 이게 실향정이에요 그런데 전양정은 모두 고려해야 돼 전양정은 그러면 전양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게 실향정이고 전양정은 기본이 그죠 흡입부라서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펌퍼 설계할 때 다른 양정이 있으면 더 고려해야 돼요 수도 있어요 마찰 손실수도 있는데 자 아주 미약해서 여기에 써놨진 않았지만 자 이겁니다 앞으로 압력수도가 주어지든 이제 전기압수도가 주어지든 이게 주어지면요 다른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자 이거만 고르면 안 돼 전양정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압력수도가 전기압 압력수도든 속도수도 이런 거 주어지면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전기압에 대한 압력수도 주든 이런 속도 속도가 빨라지면 달라지거든요 설계시 그래서 명심할 거 혹시나 이제 책에는 없지만 이런 거 주어지면요 전양정은 다 고려해야 돼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좀 경미하다 보니까 일반 책에는 잘 안 적어놨어요 근데 펌프 이제 진짜로 오래전으로 설계할 때는 이것도 고려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 이제 실항정 냈으니까요 이제 전양정 내면 좀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세 개만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박스에 주어지면 혹시 내면 그냥 이렇게 지문 나오면 그냥 맞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펌프 전양정을 고려해서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그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 장치 주의상 해 놨으세요 흡입구 푸드벨버 자 이제 푸드벨버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발음 푸드벨버예요 푸드벨버인데 푸드벨버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푸드벨버 정확한 발음 푸드벨버고 푸드벨버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강경에 두 배 이상 잠기게 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역할이 이겁니다 찌꺼기 유입도 방지하고요 이 흡입구가 물을 차 있도록 하여요 이 흡입간에 흡입간에 항상 물이 차 있도록 하니까 체크벨버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게 흡입구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강경에 두 배 이상 잠겨줘야 돼요 만약에 두 배 이상 안 잠겨주면 에어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흡상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되도록 흡입량을 낮춰야 돼요 흡입량을 최대한 낮춰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구경은 클수 효율이 좋아져요 펌프는 구경이 크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구경이 커지면 우리가 흡입간에 구경을 크게 하면 공동의 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효율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 측면상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자 보통 이거죠 물이 정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현상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흡입량을 낮춰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현상은 보통 물의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 펌프의 임펠을 해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거나 구경이 작을 때 이럴 때 많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현상 방지에서 흡입양적은 낮춰야 돼요 흡입양적은 낮추고요 그 다음에 흡입간의 구경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고 자 이 임펠의 회전 속도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야 돼요 회전 속도를 자 느리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의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수온을 물의 온도는 낮추는 것이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이거, 이거는 냈어요 시험에 그래서 아직 이거는 언급이 없었다 네 가지 중에 제가 써드린 것 중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써짐 현상은 나왔어요 써짐 현상 개념 자 그리고 자 4번에 펌프의 흡입 높이 흡입양적이 나죠 그래서 보통 그 기본 표에 보시면 이론상 흡상 높이 0도시 10.33이에요 그런데 어?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흡입 높이가 낮아지네요 맞죠? 그런데 실제는 또 달라져요 현재 이론하고 다르죠 그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못 뽑아볼래요 그래서 급탕쪽은 공급하는 펌프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펌프가 있는 거예요 급탕쪽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 급수설비 오염 방지 나오죠 자 급수설비 오염 원인은 많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수땡의 유해물질 침입에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수의 급수설비 역류죠 배수가 역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작에서 진공방에 버큐브레이크 쓰셔야 되죠 그리고 크로스 커넥션 자 크로스 커넥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돼 그래서 이제 보통 급수기구의 불비 불량 결과 수돗물 이외의 물이 수돗물 감염에서 급수오염식 현상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교차 배관이에요 교차 연결 급수관과 다른 목적의 배관을 교차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배관의 부식에서 우리가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가 탱크나 이런 탱크에 저수조에 처음에는 자 상수사업본부에서 염소소도 하니까 잔류 염소가 있어서 오염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물을 오랫동안 가둬놓고 사용 안 했어요 그러면 다 잔류 염소가 감소되면 어떻게 날아가면 급수설비가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제 방충만 있죠 이제 오버폴로가 넘친 거 아니에요 벌레나 이런 해충이 치입해서 자 물속에 알을 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빠져가 또 돌아가셨네요 그 다음에 물이 오염될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으시죠 그리고 376페이지 보시면 음료수 저수땡크의 오염방지 대책 하나 그럼 먼저 1번에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말아라 급수관 2의 타목적 배관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크로스 커넥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탱크의 부자 오버폴로가 넘친 거 아니죠 벌레의 침입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스틴레스 망 같은 망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완전히 밀피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안 들어가겠죠 밀피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탱크가 크면 클수록 많은 물이 저장이 되죠 그러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을 우리가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버탱크는 청소되어 2조 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파티션을 그래서 하나 청소하면서 하나 사용하고 그래서 요새는 어? 물 청소하면서도 단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파티션을 나눠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옛날 아파트는 파티션 안 나눠 가지고 물 받아 두라 하는 데는 이겁니다 방송을 해서 청소하니까 물 좀 받아주세요 옛날 겁니다 그리고 어 6번은 탱크는 육면에서 보수 점검할 수 있어 스페이스 공간 확보를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혹가 이거죠 상부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위에 상부는 100cm고 다머지는 최소 작업 공간이 60cm 공간 확보를 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유입구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 설치하는 것은 이거죠 물은 정체되면 오염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가 있을 때 유입구하고 유출구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탱크가 있을 때 여기에 고가 유입구잖아요 고가 수조라 가장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유입구가 될 거고 그럼 유출구는 이쪽에 설치해 주라 이거죠 여기 유출구 설치하라는 거예요 유출구 그래서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지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8번에 음료수 탱크에는 다른 목적의 물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 탱크 내면 위생 지장이 없는 도료나 공법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이제 역류 해놨죠 배수 역류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게 해서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대변기죠 이런 데는 세정별버식 대변기 있다 그럼 진공 방지기 설치하는 거죠 배큼브레이크 설치하는 거예요 진공 방지기 그래서 이제 진공 방지기를 영어로 어 이렇게 벌어 쓰는 분이 있고 버큼브레이크 이렇게 쓰는 배큐미라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썼어요 제가 요거 두개 다 써드렸대요 배큼버큼 이거는 관계없어요 자 영어 발음상 나오는 것은 출제자의 재량행위에 속할 수 있어요 영어시험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두는 거죠 이제 토수구에 공간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진공 방지기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죠 수도꼭지 물 날 때 세명기와 공간이 있잖아요 씻을 수 있는 거죠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하죠 그러면 역류 안 되잖아요 세명기는 토수구 공간 둔 거고요 맞죠 수도꼭지와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둔서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보통 대변기는 바이렉트로 연결해 놨으니까 급수관을 진공 방지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상 먼저 배관에 구배 물면 나오죠 이거는 구배라는 것을 경사 겨울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리 기타 필요에 따라 물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죠 이게 1번이 구배를 두는 목적이죠 그럼 공기가 정체되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배를 경사를 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옥상탱크는 하향급수 방식이죠 하향급수 배관법에서는 하향행주구는 선하향 앞을 내려주라 이거죠 앞내린 구배로 하라 이거예요 선하향구배는 앞을 내려주는 구배 이거죠 앞선자 그래서 앞내린 구배라고도 하고요 앞내린 구배 뭐 최근에는 이것을 하향기울기 이렇게도 표현한다 하향기울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자 그게 이제 각층 나오죠 각층에 아 수평유관은 선상향 각층은 선상향구배라는 각층은 선상향구배는 앞을 올려주는 구배다 이게 앞올린 구배 앞올린 구배 이것을 상향기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향기울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물탱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렸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한다 선하향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하향이죠 그런데 각층에서 각층에서 선상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을 올려주는 각층은 이걸로 가라 각층은 선 그래야지 배수밸브 열었을 때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향으로 해놓으면요 배수밸브 열어도 물이 안 빠지죠 그러면 각 세대에서 물을 다 빼야 되는데 그래서 각층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3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 빼기 밸브 나요 자 이제 굴곡배관이나 T긋자 배관 같이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서 공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가 물의 흐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기 빼기 밸브죠 자 이거 하고 워테마 방지 숙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기실 에어참바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78페이지 보시면 그게 4번에 방지 대칭 나오죠 공기실 에어참바에요 에어참바는 숙격작용 워테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실을 두는 거고 에어참바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7배 이번에 지수밸바 지수밸바는 보통 국부적인 단수나 보통 우리가 수량이나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분기점에 설치하는 밸브가 지수밸바죠 지수밸바 그래서 이제 지수밸바는 국부적인 단수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고장이 났을 때 잠가야 되겠죠 이럴 때 설치된게 지수밸바가 됩니다 그리고 숙격작용 워테마 자 올해 현상을 잘 기억하세요 공동현상 서진현상이 있고 이제 숙격작용 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 숙격작용은 우리가 자 이거죠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게 되면 충격압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을 썼어요 그런데 이 수전이 최근에 급조작되는 우리가 수전밸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속의 흐름을 물이 확 속도로 나오다가 확 정지되니까 와서 물이 탁 때리는 거죠 워터 물이 와서 햄맞이 하더라 그래서 워터에만 숙격작용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속의 흐름에 급정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을 개폐를 갖다 급조작을 하는 거예요 급조작하면 문제 있죠 차도 뭐 급조작하면 문제 있고 사람도 급이 탁 움직이면서 뻑하죠 그래서 근육 떨어지고 어디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니까 충격압이 발생하는 것이 숙격작용 워터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벨버류를 수전율을 급조작했을 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잘 생겨요 그리고 강경이 적을수록 굴곡배가 많이 나오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면 방지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대책에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378페이지에서 그래서 이제 수전율 페이셜을 잠구 열 때 서서히 여닫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경은 크게 해야 되고 유속은 느리게 하고 수압은 작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방지대책 다 쓰면 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속과 수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당하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기구류 가까이 공기실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잘 기억하세요 공기 빼기 밸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공기 빼기 밸브하고 공기실 에어참버는 숙격작용 방지이고 워터에마 방지예요 이거는 숙격작용 방지 개념이고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 제거하는 거죠 뭐 굴곡배관이나 ㄷ자 배관 같은 데서 굴곡배관이나 ㄷ자 배관이죠 그래서 ㄷ자 배관 등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거죠 등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 원활하게 하는 거죠 물의 흐름 원활 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은 될 수 있는 직선 배관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리버는 뭐 기출됐죠 슬리버 개념은 뭐 급탕이나 어디서나 배관에 바닥이나 벽을 간통 배관할 때 미리 묻어둬서 어 배관을 설치 용이하게 하는 게 슬리버죠 간통 벽바닥 간통할 때는 슬리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동 방로 피복은 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벽이 방동 피복이에요 그럼 방로 피복은 여름에 결로가 생길 수 있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을 방로 피복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특히 방로 피복은 어디서 필요하느냐 천장 속의 배관 자 이겁니다 아파트의 천장 속에 욕실 천장에 배관이 있어 그러면 배관에 피복 안에 놓으면 따뜻한 여름에 결로에서 물이 뚝뚝 뚫어질 수 있죠 그래서 피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수합시험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수합시험 수합시험은 어 배관공사가 완료가 되면 배관공사 완료가 되면 수합시험을 먼저 하죠 수합시험하고 그리고 피복공사를 해요 그러면 피복공사 전에 수합시험을 하는게 그런데 거기 어 수도집결식 나오죠 어 여기 어 수도집의 수합시험은 이제 공공수도집결식 1번이죠 수도집결식일 때는 어 거기 좀 바뀌었죠 어 수정을 해놓으세요 1메가파스컬 1 1.7이 아니고 1메가파스컬이 됩니다 그리고 땡크나 급수관이 있죠 요건 같죠 그래서 최고사유의 2배로서 최소 0.75로 요건 같습니다 이 2번은 같아요 요기 바뀌었어요 0.1로 0.1 메가파스컬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스 보면 상향식 배관법이 있고 379배에서의 하향식 배관법 헤드급수 배관방식이 있죠 그러면 상향식 배관법은 다 배관법이 상향식이죠 그래서 하향식 배관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고가탱크 방식이면 하향식 배관법이에요 그러면 하향식 배관법을 공부하면 돼요 하향식 배관법은 저겁니다 수압은 일정하다 고가탱크 방식으로서 그런데 이제 배관을 저거할 때 점검수리는 좀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향식 배관법의 단점이에요 점검수리가 불편하다는 거 그러면 장단점이 바뀌어요 상향식은 그럼 상향식은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 단점이고 그리고 점검수리는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헤드급수 방식 헤드급수 방식을 쓰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에서 물을 써면 아이고 물이 확 떨어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일반 분기방식이에요 일반 분기방식 헤드급수 방식 아니에요 헤드급수 방식은 자 다른 데서 물을 쓰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아서 약간은 줄어들지 확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헤드급수 헤드급수 방식은 헤드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따준 거예요 이것이 헤드급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방을 보시면 싱크대 밑에 헤드가 설치돼서 하나씩 이렇게 설치돼 있죠 하나씩 거실 1,2 금방 하나도 일일이 하나 그게 헤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급수 설비 쪽에서 이제 펌퍼 쪽 요새 펌퍼 잘 내요 펌퍼는 잘 해두시고 뭐 급수 오염 관련된 거 급수변형 주의사항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뭐 급탕 쪽이죠 급탕 설비 쪽 하고 뭐 배수미 통기 설비 요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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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 fora Konstantinos 감사합니다.